아 이거 아니 너무.. 너무 생활인가? 아 우리 웃을게요 바로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 좀 먹자 여러분, 새벽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켜서 너무 죄송한데 이 글로 뭔가 표현을 못해서 그냥 라이브를 켰습니다, 여러분 네, 이게 실감이 잘 안나서 뭘 해야 되지?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,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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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호비 형 호비 형 너무 고마워요 호비 형 바로 호비 형 바로 전화 주어가지고 아까 호비 형이랑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어 아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아 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하 하하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눈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게 막 어 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하하 같이 이제 작업해 주셨던 피디님은 지금 울고 계시더라고요 피디님들 다 막 울고 있고 우리 제작해 주신 분들도 다 너무 예 연락 주시고 그랬습니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기 앨범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제일 너무 감사해요 아 입을 너무 안 열어서 목이 좀 잠겼는데 예 아 이게 제가 원래 좀 이 생걸로 영상을 잘 안 켜는데 이게 또 집이라 자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딱 그 그 그 연락 받았을 때 아 아미 여러분들이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 주고 계신지 더 느끼는 그게 제일 컸던 거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예 예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목소리가 좀 잠긴 거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거진 이제 1년 전에 거진이 아니라 딱 그때가 3, 4월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제 뭐 여러분들 이미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멤버들이 그때 그때 그 다 멤버들이랑 한 명 한 명 다 막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남준이 형이랑도 그 공연장 그 기다리는 데서 둘이서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윤기 형이랑도 많이 하고 호석이 형도 많이 해주고 호석이 형이랑 얘기할 때는 또 태형이랑 정국이랑 석재 형이랑 같이 또 얘기하고 그때 좀 자존감도 좀 낮아져 있고 좀 그런 상태였던 거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멤버들이 노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된 앨범이고 한국 돌아와서 피디님이랑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앨범도 앨범인데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만들면서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사람이 참 감정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거를 많이 겪고 너무 즐겁게 열심히 만들고 또 만든 앨범을 이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또 회사에서 엄청 직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든 작품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또 조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뭔가 차트나 결과물을 생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서 이 말로 표현하기가 오늘따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암튼 멤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한테 제일 감사하고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이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엄청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서 더 열심히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그거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사실인데 이 어안이 벙벙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벙벙하네요 아버지도 방금 전화 오셔서 자랑스럽다고 해주시고 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처음에 이거 앨범 만들었던 아빠 내가 처음으로 만든 앨범이에요 이러고 집에서 노래 들려 들었는데 아빠는 속상하대 이러면서 우시더라고 네 네 근데 그 앨범이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네 네 뭐야 왜 왜 그러게요? 뭐 아버지가 노래를 들으시더니 어떤 걸 이해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 속상하다고 막 우시래요 그 내용이 좀 슬프다고 하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웃다가 점점점 하러 호빈 웃겨 죽겠노 그래서 우리 오석이 형도 너무 고맙고 남준이 형도 전화해주고 다 너무 고맙습니다 리더 형한테 자랑스럽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오비 형한테도 사실 뭐 방탄이지 방탄 BTS 팀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팀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활동...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좀 감사하다고 얘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TMI인데 어제 이제 쉬었는데요 TMI인데 저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요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이 체해가지고 아침까지 이 핸드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었거든요 막 열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먹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생각은 계속 했는데 이게 이게 체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 아픈 게 아니라 이건 뭐 혼자 급하게 먹다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음식은 또 계속 먹고 싶으니까 속이 안 좋아서 힘든데 계속 뭘 먹어요 그래서 더 안 좋았던 거 같아요 네 네 오늘 저녁 돼서야 좀 괜찮아져가지고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 네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너무 감사합니다 녹음실에서 저에 대한 노래를 썼다고요? 엄청 들어보고 싶은데 배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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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포밖에 안 남았던 것 같은데 어 배터리가 desse 배터리가 dobry 배터리는 образ5 그 이 Data upload 가 Lang 트위라고 배터리가 나 KEV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태영이랑 결혼했다 여러분들 몸을 이겼습니다 정말로 매운 라면은 못 먹었고요 이번에 라면은 먹었습니다 정국이 와이프다 정국이 잘한 것 같아요 아 목소리 이상한게 아 이게 체해가지고 아침까지 제가 그 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목이 엄청 안좋아요 말을 너무 안한 것도 있나봐 아무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잘 정리해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네 오류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쓰던 게 그대로여가지고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내 눈 잘 얘기했지만 약간 이 앨범 자체가 약간 이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앨범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잘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벌써 4시다 4시 또 우리 우리 윤기 형 우리 윤기 형 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실텐데 상당히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윤기 형 우리 윤기 형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를 내가 못 한 거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못 한 거 같아가지고 라이브 또 올게요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형님 아직도 이거 켜놨네 이거 만더콕 이거 켜놨네 나 혼자 떠들고 있는데 형님 오늘 주무소 늦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방탄이 자랑스럽고 네 같이 작업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고요 푹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행복하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볼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수인이 더 자랑스러울 수 있게 이렇게 돼 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잘..잘게요 여러분들도 주무시고 우리 그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уг